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투네이션 도네이터 계정에 소셜 계정 연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투네이션에 도네이터로 로그인한 다음 소셜 계정 연결해서 도네이터 계정 만들어 주겠습니다 소셜 계정은 유튜브 시청지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을 도네이터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도네이터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도네이터 로그인 페이지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클릭하거나 도네이터 로그인 페이지에 바로 접속합니다 투네이션 계정 만드는 자세한 방법은 별도의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네이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로그인 클릭하겠습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소셜 계정 선택합니다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로그인된 구글 계정 중에서 유튜브에 로그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 선택합니다 계속 클릭하겠습니다 투네이션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도네이터 계정 설정 완료되었습니다 좌측 상단을 보면 현재 계정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네이션 도네이터 계정에 소셜 계정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